누가 보곰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사망권서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사람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죠 그가 수명이 다할 때 다시 죽었고요 또 엘리아 시대의 수냄 여인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다고 나 뒹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모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부르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늙어 또다시 죽었습니다 이처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얼마 동안은 살았지만은 그들은 다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부활하신 주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이 말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동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훔쳐 가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에 발각 뒤집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의 군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악한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쯤 됐기 때문에 저녁 오후 6시가 되면 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말랬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내려서 급히 장사를 지내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음을 쓰려고 사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놓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향료와 향품 세마표를 가지고 왔는데 약 100근 정도 되었다 75파운드 정도 되는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발을 향료를 또한 준비해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주일날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을 찾아 올라가면서 서로 그들이 하는 말이 무덤을 큰 바위로 막아놨는데 누가 그 무덤에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옮겨줄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고 올라갑니다 무덤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올라갔던 여인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까? 네 명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입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로부터 권란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해롯입니다 해롯 왕과 아주 절친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해롯 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으로 하면 재정부 장관의 아내가 요한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살롬에 이 살롬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이 야고보의 어머니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네 남동생이 있었고요 또 그 밑으로는 여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정식 결혼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명의 남동생과 또 다른 여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평생 처녀로 혼자 살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마리아가 많은 자식을 낳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여기 나오고 있는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 가면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달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봤던 대로 마리아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안타까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가 뭐라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는 계집종이오니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계집종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미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미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마리아여 나의 형태를 도와서 예수님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러 갔던 첫 번째 증인 중에 네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라 말하지 않고 야곱의 어머니라 표현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어머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리아를 심격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집종으로 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그들 이 네 사람은 올라가는 동안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엄청난 바위가 옆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산을 지키고 묘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관리인인 줄 알고 그에게 가서 울며 애원합니다 여기 있던 예수님의 시체에 어디다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보금 24장 5제루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짜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태보금 2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려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 못 받기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짜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쁨의 소식 이 감격스러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 있었느냐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 제자들을 만나리라 하면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살았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문눈병자도 치료하셨고 각종 질병 각종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고 원수마귀에게 귀신과 사로잡힌 자들까지도 자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잡히기 전날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들의 소식과 또 직접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해 주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믿은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죽은 지 이미 3이나 돼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못 믿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무덤을 달려가다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곤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풀어 들어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으릴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러라 열한 제자가 모여서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그토록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면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이 부활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들,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37점부터 43절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짜여 두려워하며 어짜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처럼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말해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나중에 전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꾸지셨다는 사실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자기가 부활하지 않아 놓고 제자들을 꾸짖는다면 예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꾸지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청망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사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인가 보나 귀신인가 보나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 주님이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게 되었던 것은 누가 그 믿음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요 아니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귀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선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의 신앙을 성도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성령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의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것 아주 저급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가서 손을 안고 기도해서 치료했던 것 아주 낮고 낮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늘린 자에게 가서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낮고 낮은 기적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은 있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과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사망의 권서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권서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의 저주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화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죽음 이 사망 원수 마귀 사탄도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있는 한 사망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죄의 형벌 모든 심판 모든 지옥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이런 완전한 자유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자로는요 죄의 싹쓴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모든 사람도 죽고 심지어 생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도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 풀들도 나무들도 반드시 다 죽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단절된 관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휘장을 위에서 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다시는 사망이 이길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게시록 21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승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받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망에 성도는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116편 15절에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 우리의 죽음은 어디 가기 위해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죽는다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어디를 갑니까? 우리 하나님 품 영원한 그 천국 영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옷을 벗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의 옷 영생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녀의 신분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믿음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각종 질병,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부활은 믿지 못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과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빛듯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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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